코로나19 발원지였던 중국에서 올해 유일한 대규모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각국 자동차 브랜드가 전기차 모델을 집중 전시하면서 급성장하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실감하게 했죠. 문제는 거리 두기였습니다. 행사장에 무려 60만 명이 모였습니다. 성희란 특파원입니다. 3.5초 만에 시속 100km에 이르는 포드의 괴물 전기차 머스택마하2가 공개됩니다. 포르쉐도 이해질세라 최초 100% 전기 스포츠카를, BMW도 첫 전기 SUV를 선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사이 중국 홀로 회복세를 모이자 각국 주요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전기차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열흘간 총 6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 우려도 제기됩니다. 모터쇼 측은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지만 한국차 전시장 앞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내 한국 자동차 판매는 3분의 1로 줄었지만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투싼과 7세대 중국형 아반떼를 내놨고 기아차도 신형 카니발과 K5를 통해 중국 Z세대의 눈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